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새로 개강하는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밀리버블 개념완성 강의 2배속 버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2배속 버전이라고 해서 기존 강의를 두 배로 오르륵 빨리 돌리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그리고 지구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우리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구학원을 선택을 해서 지구학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은 잡혀 있을 텐데 기본 개념 강의를 다 듣기에는 가성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 시간 대비 효율이 조금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친구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지구학원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언비리버블 개념완성 2배속 버전 강의를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지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에서 지구학을 가르치는 지구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서울대 자연과학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가만큼이 좀 긴 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치동에 있는 시댄지학원하고 메가스터디 러셀 그리고 분당 그리고 목동 이런 세 군데에서 현장에서 이제 단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수강평에 보니까 선생님 좀 무섭게 생겼다고 하는 친구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선생님 프로필 사진 찍을 때가 머리가 좀 짧죠. 왠지 좀 군인같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인상이 무섭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념 강의가 어느 정도의 분량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2배속 버전 강의는 기존 강의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를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의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연출로 촬영하는 스튜디오 버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단과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두 버전은 강의 분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버전은 이미 현재 완강이 다 돼 있고요. 1월 27일 날 이미 완강을 해서 이미 모든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현장 강의는 매 주마다 이제 3강씩 해서 선생님이 겨울방학 단과 강의가 3월 둘째 주에 끝나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3월 22일경에 이제 완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개념 완성 강의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스튜디오에서 선생님 단원별 선생님이 교재가 25개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25단원의 문제풀이를 단 한 문제도 삐넣지 않고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개념 완성 강의에 선생님이 같이 강의를 붙여놨는데 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는 현재 분량은 약 900분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자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1900분 현장 버전의 강의가 약 2100분 정도 나오는데 강의 시간은 그러면은 전체 강의의 기본 개념 강의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선생님 개념 교재 단원이 25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단원을 한 강에 끝낼 거예요. 한 강에 끝내니까 언빌리버블 기본 개념 완성 강의에서 기본 개념 강의에서 진행하는 아주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구학원에 대한 기초적인 틀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완성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관계까지 선생님이 좀 되게 좀 자세하게 푸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심화가 된 상태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배경 막 설명 있잖아. 뭐 그런 것들 보다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실전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만 위주로 쭉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기본 개념 강의보다도 전체 강의 분량은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강의에 너무 빈 곳이 많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념 완성 강의에서 모두 다 진행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은 그래도 실제 수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전 개념들을 좀 심화 버전으로 그리고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 해석 버전으로 내가 개념 강의를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개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은 이 Unbelieveable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요. 강의를 좀 풀어서 길게 찍는 거는 되게 오히려 쉬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성비를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거든요. 시간 대비 효율. 시간 대비 효율.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적절하게 쳐낼 건 쳐내고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정도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심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 구성을 되게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강의를 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저는 해내죠. 작년에도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지구학의 기초가 잡혀있는 친구들이요. 그냥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선생님 정말 작년에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일단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PT 화면하고 같이 교재 있는 그림을 같이 띄워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선생님 2배속 개념 강의는 순전히 선생님이 판서로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칠판 한 바닥에서 한 단원을 정리하는 물론 이제 단원이 약간 긴 거는 칠판 한 두 바닥 이상 쓰겠지만은 그래서 판서 위주로 이제 실제 시험에 적용되는 자료들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배경들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음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가 판서를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이 판서가 좋다고 얘기해 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유기적 설명 자, 지구학 1은 암기할 내용이 꽤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의 연관 관계라든가 배경 지식들 혹은 개념들이 서로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은 서로 관계를 엮어서 해석을 하면은요 암기량이 지구학 1만큼 줄어드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유기적 관계를 잘 정리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내용들을 외우고 암기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다 외우면 또 까먹고 외우면 또 까먹고 그러다 나중 되면은 계속 공부를 반복해야 되니까 결론은 지구학은 엿 같은 과목이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배경을 이해하면은 지구학만큼 암기량이 적은 과목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암기는 돼야 되지만 그래서 항상 그 유기적 설명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 훑으셨다면 이 강의로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거 강추 이렇게 이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우리 고3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그리고 가성비 좋다 컴팩트하다 하지만 빠뜨린 부분이 없어요. 자 기본 개념 강의의 절반 정도의 시간이니까 빠진 게 꽤 있을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시면은 아니 이 모든 개념들을 빽빽하게 기본 개념 강의의 절반에 집어넣었다고 그 대신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런 친구들이 어차피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접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구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고 난 처음 시작한다 그럼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오히려 가장 효율이 높은 거고요. 난 기초가 돼 있다. 기본적인 건 된다. 근데 거기서 약간 심화되는 걸로 빠른 시간에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고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 와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책도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건 작년에 대한 평이죠. 근데 올해는 또 개념서를 훨씬 더 작년보다 더 엄청 좋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년 수능 지구 일다리가 들어보니 입에서 개념 완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외웠던 부분들도 인과관계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면 선생님이 그것보다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 유기적 연결관계 그게 적용이 되면 지구학만큼 꿀 과목이 없어요. 쉽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없다니까. 1.8배속으로 듣고 있는데도 시간 전력 대박이래. 선생님이 그렇게 말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평소에 하는 말이 좀 되게 빠른 편인데 그걸 1.8배속으로 해놓고 강의를 듣는다? 저는 제가 들어도 1.8배속이면 못 들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걸 또 우리 제자님들은 해내시더라고요. 1.8배속으로 들어도 선생님 설명이 또렷하게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만큼 발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내용들이 연결이 되니까 적어도 작년 수능 3등급 이상 자 유베이스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1.5배속으로 1단원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1단원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통강 맛보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단원의 대륙이동설, 판구조론, 해양지 확장설 관련된 내용들 아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그 1단원을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강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딱 한 강 50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정말 현재 내 입장에서 나한테 꼭 맞는 필요한 강의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강의의 특징은 자 일단 시간 효율 높이는 강의야 이거는 하지만 필요한 설명들은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의 실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천번으로 끝내는 아주 컴팩트한 개념 환상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주제 주로 이제 이 부분들 있죠. 교과서에도 수능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수능 실전 자료들을 선생님 기본 개념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실전 개념들을 위주로 해서 실전 수능 자료 해석이 실전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원리들도 이 2배속 개념 강의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교재는 그리고 이제 별도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에 해당되는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를 똑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개념 완성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분량은 대략 25단원 선생님 가면 25단원에 맞춰서 25강 한 강은 거의 50분 내외로 좀 끊어져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업로드는 이제 선생님 매주 한 목요일 정도 촬영을 해서 금요일 날 일주일 한 3강 정도씩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고3들 같은 경우에는 4월 중간고사 시작되기 전에 아마 이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완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기본 개념 강의도 거의 20일 만에 67강 정도를 다 찍어가지고 기본 개념 강의를 완강시켰거든요. 2배속 개념 강의도 선생님 부지런히 정의인 스케줄에 맞게 강의 찍어서 우리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듣는 친구들이 최대한 빨리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는 이제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필기노트가 기본적으로 같이 교재하고 같이 제공이 됐었는데 그 필기노트가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된 2년 전에 이제 맨 처음 개정된 교과서에 맞게 선생님 강의를 진행할 때 처음 만들었던 필기노트여가지고 현재 올해 버전의 강의하고 약간은 싱크가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올해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념 강의에 맞춰서 필기노트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올해 교재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필기노트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꼭 사야 되나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PDF로 전부 다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강의 수강 그리고 요약집이니까 선생님 필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약집이니까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 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손필기 노트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 강의 들을 때마다 PDF 제공하게 되는 거 인수해가지고 같이 강의 수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현재 진행된 필기노트는 선생님 강의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가 옮겨놨는데 2배속 강의에서는 여기 필기를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수능 실전 개념 위주로 강의가 좀 진행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자 우리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어명대 선생님만 믿고 수능 때까지 따라오면은 수능 1등급을 넘어선 수능 만점을 반드시 맞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지구학에서도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우리 2배속 개념완성 강의에서도 정말 컴팩트하지만 기본 이상의 심화된 개념들까지 아주 가성비 좋은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그 대신에 끝까지 마지막 20보다는 25강이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더디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수능에서 만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만점의 길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는 페이스메이크 역할을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완강 제발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EBS 개념완성 강의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강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